3. 퐁디아 2. 퐁디아 디스 이즈 홍디아 저 오늘 물티슈를 시민 여러분께 나눠드려요. 가위바위보를 해. 가위바위보를 제일 마지막으로 진 사람이 혼자서 가위바위보 야 요새 근데.. 바가 대세냐? 자 제가 그러면 캠을 들고 상어가 물티슈 나눠주는 걸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물티슈 챙겨주시고요 물티슈이 잘 갔다와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 밖에 안다 왔잖아요 애들이 차에서 자는 동안 애들이 차에서 자는 동안 커피 한 잔? 커피 한 잔? 그리고 거기 직원한테 물티슈를 나눠주는 거예요 맞아요 지갑 있어요? 저 지갑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물티슈를 하나하나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어? 지금 성공했어요 지금 물티슈를 나눠주고 있는 상황인데 누굽니다 해야 돼요 아 누굽니다 해야 돼요? 자 작사인 거 아니고 지금 저희가 누군지 확인도 시켜주지 않고 있어요 네 네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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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창혜이 형 안녕하세요 다 맞고? 어렵구나 맞았어? 응 안녕하세요 창혜이 형 저희가 20판 하고 이번에 데뷔하는 중인데 아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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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백을 하는데 이거 앨범이 나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창혜이 형 네 기분이 어때요? 어.. 상호한테 맡기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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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리콘입니다 안녕하세요 실리콘입니다 네 땡큐 어.. 미국인 분이시네 네 실리콘이 형 아.. 사진이요 땡큐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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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아.. 힘들다 이거 네 사실은 네 이런 거 처음 해봐요 아.. 저도요 전 전단지는 많이 해봤는데 네 이렇게 물티슈를 아.. 아 화장지요?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디야 먼저 찾아봐주신 분이 노래 많이 만들어줄게요 네 저희 이번에 이번에 컴백했거든요 꽃미남이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꽃미남이라고 칭찬해주셨어요 어..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어 앨범 내꺼지 동영상이었는데 물티슈 나눠 드리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 같아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모르는 분들 이렇게 상대로 이렇게 나눠주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되게.. 되게 그라탕 오.. 되게 그라탕 아니 잠깐만 꼬치가 여기 있는데 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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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드 되죠? 아 카드 안 돼요? 아.. 아.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현금이 없어서 아쉽게도 먹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아 근데 이렇게 또 다 같이 나왔으면 되게 재밌었을 텐데 맞아요 저희 둘이 이렇게 나오게 돼서 좀 아쉽네요 근데 저..저들은 가위바위보를 이겼지만 우리는 분량을 확보했어요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가 있어요 네 이제 홍대역으로 가서 맞아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저희가 단체로 이제 물티슈을 나눠 저희 이름을 저희 이름을 알려야 돼요 저희는 지금 인지도가 부족하거든요 아.. 편집 편집 사실이잖아 뭘 편겨 사실이에요 형 편집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건 사실이지만 아 뭐 인지도 부족하면 어때요 준호 형 편집해주세요 안 돼요 야 그냥 다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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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지금 우리 지금 힘들게 지금 그거 나눠주고 왔는데 헤헤 주세요 지금 주세요 주세요 오자마자 이거 나눠주세요 아 생일 하나 드세요 아 와 역시 생일 맛있죠 맛있죠 와 저희가 힘들게 나눠주는 동안 이들은 여기서 따뜻한 타코야끼를 먹으며 와 네 저희 영어로 가서 나눠주려고 했지만 네 맞아요 그냥 여기도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여기서 나눠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홍보할 겁니다 찍어서 네 작전회의입니다 작전회의 지금 작전회의 중입니다 매니저님은 작전회의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작전 내용을 들으실 수 없으세요 와 너무 추워 네 자 저는 벌써 저희를 저의 관심을 갖는 분을 지금 발견했어요 안녕하세요 수루토입니다 저희 이거 뮬티슈인데 이거 쓰시라고 드릴게요 저희 2집 나왔거든요 미니앨범으로 2집이 나왔는데 네 어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나라예요 한국어로 아 아니에요 일본사람 네네네 쓰레기 알아요 알아요 아 저희거든요 저희 오늘 음원 나왔어요 네 저희 오늘 전화 한번 받을게요 아 멜로디 보고 다시 한 번 아 찍지 마 아 죄송해요 저희를 찍어야 되는데 근데 좀 제발 부담 있네요 부담인데 좀 허락 만약에 혹시 지금 허락을 좀 막 찍지 마 초상권 있으시다고 저희 편집자분께서 저희 팬카페에 가입해주세요 처음에 아마 나올 오마이비너스 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봤어요 드라마 아 진짜 알고 계세요 아이씨 아이씨 제 목소리에요 노래 안 듣고 바로 아트 세빈군 네? 이렇게 나눠주니까 어때요? 아 너무 좋은데요? 재밌다 진짜 재밌어 진짜 이거 사주면 안 돼요? 아 이거 아까 이거 이거 우리 사려고 했는데 아까 사려고 했는데 제가 현금이 없어가지고 현금이 없어서 못 샀어 제가 그러면 이거 몇 개 쏘시는 건가요? 먹고 싶어? 이곳은 다시 오게 될 줄이야 일단 이거 나눠주신 거 안녕하세요 이거 물티슈 한 번만 나눠주시면 안 돼요?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희 스누버라고 합니다 저희 스누버라고 하는데 물티슈 쓰세요 물티슈 쓰세요 물티슈 쓰세요 물티슈 쓰세요 물티슈 써주세요 일단은 안녕히 가세요 비빔빈 열심히 나눠드리고 나눠주고 있어요 다들 한 장씩 한 장씩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무수한 아하하하 야 저같이 뭐죠 아 좋아 뭐야 이 형 뭐죠? 아 너무 추워서요 저희 이거 다 안 나눠주면 집에 못 들어가거든요 하나씩 coloca세요 하나씩 받아보세요 케이크 먹을 때 유용한 사용하십시오 여기 어디죠? 지금 여기가 저희 브이앱 촬영했던 장소에요 어? 진짜네? 네 안녕하세요 저희 브이앱 촬영 때문에 보셨죠? 이게 뭐야? 아 이거는 저희 그럼 계속 이렇게 같이 씻고만 이렇게 홍보하고 대박나요 네 네 이렇게 저희의 물티슈 140개 전달이 모두 끝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길을 가다가 저희 스누퍼 버스를 스누퍼 버스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사드리고 둘 셋 안녕하세요 스누퍼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님 감사합니다